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? 일어났어? 음 이제야 인간의 체온으로 좀 돌아왔군 정신 좀 드냐? 여기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? 그냥 뭐야? 왜 자꾸 먹어? 지금 네 얘기 중이거든? 물이나 마셔 탈서울지도 모른다고 엄마가 계속 마시라 그랬어 빨리! 내 첫사랑이 이렇게 촌빨 날리는 스타일이었더니 그래서 부모님 가슴에 못 박고 도망 나오니까 속이 시원하냐? 나 지금 농담할 기쁜 아니거든 농담 아니고 진담이거든 아빠는 내 친아빠가 아니고 엄마는 날 18년이나 속였어 근데 너 지금 나한테 소쿠라기라도 하란 소리냐? 뭐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네 들어봐 나도 힘들 때 이거 들으면서 견뎠다 나도 힘들 때 이거 들으면서 견뎠다 네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타주어